안녕하세요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문화 맛집 먹자골목 김수범의 우리들TV입니다. 우리들 방송에서 오늘은 여기 성공미술관에 나와있습니다. 성공미술관에 김강용 선생님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. 벽돌에 대한 작품입니다. 김강용 선생님의 작품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미술관 2관의 풍경입니다. 성공미술관 2관의 풍경입니다. 성공미술관 2관의 풍경입니다. 여기 재입자가 어떻게 나와? 여기 다 이야기 드렸는데 재입자고기나 우리는 설계하는 모정제 대상에서 시작합니다. 첫차세와 자랑을 나눠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는 모든 것이 아니냐 안 Liu Xia kind을 생각합니다. 이 장면이 끝난 다음은 나머지 부분, 펜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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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트. 그리고 테이블 붙이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파내는 거에요. 그리고 파낸 다음에 다른 색깔의 모래를 그 안에 채워 넣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에요. 작업과정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요 respects입니다. 테이핑 작업을 한 킨버스로 하루 동안 모래를 굴린 다음 모래를 사내 낸 거에요. 날도 보겠습니다. 진강영선생님의 작품은 김구성이었습니다. 성군미술관에서의 궁전이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들 김수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강영선생님의 벽돌, 극사시의 벽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